자 여러분들 비트코인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갑니다. 지금 여기 정권점 뚫었죠. 7100만원 뚫고 7200만원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7200만원 위에는 매물이 없어요. 여기가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팔 사람이 없는거에요. 팔 사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가 팔 사람이 없어요. 매물이 없어요. 신고가에요. 그럼 어떻게 되요? 갑니다. 비트코인은 근데 지금 제가 30분 차트로 봤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비트코인 중심선이 7100만원 시점 110만원. 하단은 어 정확하게 정확한건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모니터로 어 6900만원 6900만원까지 떨어졌고 지금 7100만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러면은 여기서 어 7천 67만원 정도 어 여기서 지지를 하게 되면은 어 7100만원 넘어서 7200만원으로 갈 수 있고 근데 만약에 한번 여기서 내가 봤을 때 거래량도 많아지고 거래량 수수료도 이제 자기들이 챙기려면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예 떨어지면은 여기 진짜 많이 떨어지면은 밑에 점은 죄송합니다. 6900만원 여기서 떨어지는 6900만원인데 6900만원인데 여기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기가 제일 지지 라인이고 중심선은 지금 7600만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요. 이거 제가 모니터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한번 내려오면은 6961만원 한번 근데 그 위에는 7000 7000만원 7200만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7046만원 그 다음에 7064만원 그 다음에 7093만원 이 정도네요. 7093만원에서 지금 어 7100만원인데 여기서 만약에 7191만원을 뚫는다. 그럼 비트코인 다시 또 갑니다. 조정받고 갈지 그냥 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행보를 하면 7159만원 45만원에서 7059만원 여기서 행보하는데 여기서 떨어지면은 7064만원 7048만원 7085만원까지 떨어지겠죠. 올라가게 되면은 7163만원 뚫고 7183만원 뚫면은 위로 가는 흐름이네요. 예 비트코인은 당분간 계속 갑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350만원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제 어떻게 350만원 이제 20배 갔어요. 이거 무조건 100배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은 얘는 도깨비 같은 놈이에요. 이거를 2100개 밖에 없으니까 이게 보면은 사장님 개수가 2100개 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 다 사잖아요. 시가총에도 1228조원 1228조원인데 지금 테슬라에서도 1.5조원 샀죠. 그리고 지금 그 누구 스트리버즈인가 그 사람 10만개 샀어요. 비트코인을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삽니까? 그런 사람들이 샀다는 것은 이젠 인정하고 운수 사야될 때입니다. 4월달에는 10배에서 100배 가는 종목이 탄생해요. 예 제가 왔을 때 그래서 저가 코인 100원 이하. 100원 이하의 코인들은 사면은 이렇게 똑딱 하는 순간에 돈이 막 됩니다. 이렇게 똑딱 이에요. 이 돈 복사하는데 가장 빠른 거에요. 원래 없던 거를 만들어 낸 거라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상용화도 아직 안 됐고 만약에 어떤 뉴스에 뭐 SK가 쓴다 구글이 쓴다 어 저기 뭐야 삼성이 쓴다 LG가 쓴다 하면 올라갑니다. 이게 이게 지금 초기 시장이에요. 이게 빨리 투자 하십시오. 여러분들 예 아니면 어 조금씩이라도 우선 사보세요. 돈이 부르는 느낌이 바로바로 들어요. 그러니까 은행이자 지금 한국은행 금리가 0.25% 인데 이거 세타표율 같은게 만 5천 프로. 15,000%면 이런 100만원 되면 1억 5천 이에요. 엄청 빠른 거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리고 저기 뭐야 세타토큰은 23,000% 세타표율은 세타토큰이 15,000% 올르고 세타토큰이 23,000% 올랐으니까 2억 3천 입니다. 지금 앵커 도 10,000% 올랐던데 이제 100만원 투자 했으면은 저기 뭐야 1억 이에요. 예 근데 앞으로도 더 간다. 비트코인 움직이 가는 동안 더 간다. 알트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를 하면 돈을 볼 수 있다. 자 알트코인은 아 비트코인은 지금 7천만원 인데 어 350만원 올라가서 딱 100백 하면은 3억 3억 정도. 그러면은 지금으로 살 때 7억 35. 4배밖에 못 먹어요. 그렇지만 알트코인 100원 이하의 것들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상상 초월이죠. 만약 30원에 샀는데 30원에 샀는데 300원 갔어. 그러면 100배 그런데 30원 샀는데 저기 뭐야 1000원 됐어. 만약에 그럼 300배에요. 300배. 그런 시점을 노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 5 5 6 10